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사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지금 시공이 안 걸려있어서 지금 이거 레저제도 이거는 두 번째 트림이거든요 최상위 텔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환경 소재도 다 블랙 가득 시트로 덧대어져 있고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트 부분들도 다 순환경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 소재는 폐차량의 안전벨트라던지 시트를 재활용해서 업다이크링한 제품이에요 혹시 그 가격은 얼마정도예요? 아 견적을 내보실 수 있는데 한번 내보시겠어요? 저희가 지금 이걸로 통해서 견적을 다 내보실 수 있고 국고보조금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대략적인 가격 특강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드